우리 이제 마지막 요한이다 태꽁이들의 자세를 보여줘! 2.8위를 뛰어넘을 것이냐! 태꽁! 1등이 그리페델트 한 명 지목할 수 있어요 오, 뭐야, 뭐야 보여줘, 보여줘! 아, 얘도 아프네 얘도 아프네 이게 보니까 남녀는 손 다 아파해 가자! 파이팅! 오, 나 찼어, 이리 봐라, 이리 봐라 프레시 날아갔어!!! 날아갔어!! 날아갔어!! 롤레스가 혼두서 있었어?? 다리가 붕지에 속아.. 날아갔어!!! 4.02네! 발 빠닥 빠닥 했어!! 우리 요한씨가 波선동 선수 출신이라고 발차기를 보여주세요! 발차기로 한번 이번 활동에 임하는 각오를 기선지야, 기선지야. 간단하게 그냥 뭐. 720도? 근데 그 정도로 타면 수건이 안 맞겠는데? 자, 유아라. 아니, 아니. 이거 내가 알려줄게. 이거는 기본적으로 태권도인들은 돌았을 때 목표물을 보기 때문에 이걸 뒤우리기로 찬다고, 던져들어도. 던지는 거 말고. 맞혀봐. 던지는 거 말고. 그럼 형 물병 갖고 올까요? 태권도 오다니까 태권도 후배 믿는 거 아니에요? 난 남을 믿지는 않는데? 의심병. 이거는 안 돼. 자, 던지게 맞혀봐. 자, 보세요. 던지는 걸 맞춘다고? 아, 이거 어려운데? 와, 멋있다. 자, 괜찮아. 병뚜껑 챌린지보다 더 어려운 거야, 이거는. 오, 대박이다. 소리. 얘들아. 얘들아. 너네 둘. 회전 준다고 이렇게 먹이지 마. 옆 사람 여기 찍혀. 됐으면 이렇게 하라고. 이런 것들 팬들이 좀 체크해 줬으면 좋겠는데. 자, 연습 게임, 서브 게임. 좋아. 오. 너 표정 왜 그래? 아니. 이거 져도 욕 많이 먹는다, 정브라더. 아니, 이거 이겨도 욕 먹을 판이고. 아니, 아니, 이거는 아니, 이겨 줘야 돼. 자, 5점 내기 갑니다. 파이팅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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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, 좋아, 좋아, 좋아. 아, 여보. 아, 여보. 아, 여보. 손을 못 쓰는 대로 보내잖아. 역시 수쟁이, 수쟁이. 아, 뭐 아무것도 안 했는데. 그래, 그래. 이제 해도 돼, 이제 할게요. 좋아, 좋아, 좋아. 좋아, 좋아. 괜찮아, 괜찮아. 잘했어, 아주 귀여웠어. 자, 얘들아 데뷔하자. 자, 데뷔하자. 마피아 한 번 잘 안 해. 형, 진짜 괜찮아. 얘들아, 잔발 떼야지, 잔발. 형 자, 자세 낮춰야지. 자세 낮춰야지. 자세 낮춰야지. 자세 낮춰야지. 자세 낮춰야지. 자세 낮춰야지. 5대1 가자. 얘들아 마피아 하면 이겨야 돼. 때려, 때려, 때려. 때려. 오케오케 오케 뒤로 쪽 가 조금만 파이팅 해줄래? 네 파이팅 너무 애들이다 여유가 있네 고아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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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괜찮아 우리 팀에 마피아 잡아야 돼 우리 마피아를 잡아야지 마피아 잡아야 돼 지는 게 전략이었지 진짜 예쁘게 안 하죠 매치포인트 세게 찍어야지 요한이 도쓰기 살사라지는데 살사라지는데 두 번째 교환활동